이번에 비교적 기자회견을 잘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정문정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상당히 잘한 겁니다 잘하는 것도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준석이가 아들불 되는데 그 친구가 어른들 말을 안 듣고 막 나가는데 대통령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딱한 거죠 세상에서 막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모든 신문들이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을 잘 다루는데 조선일보에 이 내용을 모아놨는데 윤석열 이준석 논란 적답 않고 적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인 발언의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절제된 잘한 그런 답입니다 여기서 또 기자 질문에 걸려들었으면 또 한파당 홍역을 치르겠죠 기자들은 걸려들게 바라지 않습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논란에 대해서 적답을 피한 채 정치인 발언에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 아주 설기롭게 기자 질문에 잘 넘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100일 취임기념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여러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고 기자들은 그 질문을 던지고 대통령이 걸려들기를 그렇게 기다렸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매끄럽게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잘 빠져나가는 답을 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아하고 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또 한껏 물리기 위해서 아주 난처한 질문을 던진 거죠 이게 사전에 무슨 대본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발력과 그 다음에 재치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었습니다 작년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답을 던진 겁니다 국민들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인 준석이도 배려하고 대통령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르게 답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100점은 아니더라도 90점 이상 정도 되는 아주 수작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진 겁니다 아이의 악의가 담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일일이 대응하겠습니까 같은 동급도 아니고 막 가는 친구한테 막 가는 거죠 저는 인간으로서는 거의 마지막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소위 악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악의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 악의 귀결이 어떻게 될지 식은방짐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아나무인의 여러분들 종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죠 미래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적답을 잘 설기롭게 한 것은 대단히 참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희근 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천둥벌거숭이를 입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도식 님은 좀 입이 거친 사람에게는 입에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상근 님은 우리 대통령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대부분 다 동의를 표하는 기자회견에 상당히 만족하는 그런 반응들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거죠 나그네 님이 좀 섭섭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정선거는 한 마디도 없고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부족한 점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겠죠 겁이 나서 그랬나 아니면 왜 그런가 모르겠네 검사 이렇게 하면 검찰청 여러분들 로고가 되지 않습니까 신상필벌 권성징악 정의구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검사가 해야 될 일이 물론 검사 가운데 정치검사는 그렇게 안 하겠죠 정치검사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어떻든 지금 나그네 님 말씀처럼 그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언급 안 한다는 그런 나그네 님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동의하면서 결국은 인생이든 공직이든 간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3의 관찰자로서 논평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제안도 할 수 있고 이런 조언도 할 수 있고 또 저와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논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인 대통령 자신인 거고 그런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인생사가 여러분 참 명료하지 않습니까 선택하고 책임지라 이거지 않습니까 선택하고 책임지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사람마다 다 전망이 다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입에 가끔 정치검사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은 그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앞으로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도어 스태핑 출근길에 질문 받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주변에서 그만두라 걱정이지만 계속해서 도어 스태핑을 할 겁니다 취백일 기자회견에서 도어 스태핑을 계속 하겠다 우리한테 좀 생소한 그런 언어죠 도어 스태핑 저한테도 생소한 언어니까 보통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할 것 같은데 좀 바꿔 가지고 언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 건데 출근길 정문 적답 이런 식으로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답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도 날선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기자실이 춘추관이라는 별도 건물에 있었지만 저는 저와 참모가 함께 근무하는 이곳 용산 대통령실 1층에 기자실이 들어오도록 조치했습니다 저를 좀 걱정하는 주변 분들이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했는데 저는 만들어진 채 제 모습이 아니라 저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비판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면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막았겠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항상 재앙에 부딪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 가지고 약간이라도 그렇게 부작용이 나오면 그 부작용을 뻥튀기 해 가지고 침소 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느 사회든 간에 개혁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절체절명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 가지고 예를 들면 나라가 경제 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도달하지 않으면 부조개혁과 같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군주론에는 그런 문장이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통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도어 스태핑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신속한 게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람들도 보통 생각을 할 겁니다 그만두시라고 수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언론들도 수없이 떠들었을 겁니다 도어 스태핑이란 새로운 시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본인이 계속한다면 그 도어 스태핑을 통한 그런 효과나 아니면 위험은 다 본인이 지는 거죠 오야 마음인 거죠 그렇죠 주인장 마음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소리가 나오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보통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항상 이 소리 나오고 저렇게 하면 항상 저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난하게 살기를 다 선택하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 날부터 그런 성향이 좀 강한 편이었는데 본인 독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쪽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별로 관계를 안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소리고 저렇게 하면 저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남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무난한 방식을 원하는 거죠 무난한 방식을 그러니까 이런 도어 스태핑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저항감을 갖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수사를 제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 문제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윤석열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게 여러분들 현재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그거 안 하면 한 방에 나중에 갈 수 있겠죠 그것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다 무난한 길을 간다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문제에 대한 수사를 제기하게 되면 주변의 측근들이 100% 반대할 겁니다 마가르테츠가 여러분들 소위 영국사회의 영국병을 수술할 때 주변 사람들 다 반대 안 했겠습니까 다 반대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이름 놓을 때와 마찬가지로 포항제치를 만들 때 사람들이 정신나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중요한 한국사회 도전과제에 대해서 사실과 진실과 정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100여 건 정도의 고소고발 사건이 답지했지만 그 당시 여러분 기록을 보면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움직일 것이다 다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움직일 것이다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기본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냥 대통령으로 옮겼을 때 거의 데자뷰라고 하죠 언젠가 한 번 본뜻한 그런 모습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보였던 검찰총장 윤석열의 모습이 당선 이후에 보이는 윤석열 모습하고 특히 선거 공정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데자뷰로 어디선가 한 번 본뜻한 그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아마 그걸로 인해 가지고 비용을 저는 치를 끌어보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본인이 다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